다 같이 합장하시겠습니다 수고서 비심막범하고 여지행자 능득돌아나 자 합장 바로 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세요 수고서 비심막범하고 여지행자 능득돌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처님 당시 때 머리가 제일 요즘 같은 아이큐가 제일 높은 분은 누구예요 아란존자라 그럽니다 아란존자는 부처님 탱화가 있는데 탱화 옆에 보면 오른쪽에는 아란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탱화 자체도 보면 참 영득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탱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란존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경전이 아란존자예요 부처님이 설하시기는 했지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후에 아란존자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설한 것이 금강경이라든가 모든 경전이에요 경전에 보면 어느 경전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스 극고도권 여대비구주 1250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란존자가 육과 원칙에 이어서 내가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이 은임에 계실 때 누가 이렇게 묻고 부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 그 내용에 처음에는 그러면서 누가 물으니까 대답하고 한 것이 금강경이에요 대표적인 머리가 천재가 아란존자라면 부처님 제자 중에도 머리가 가장 둔한 분은 경전에 보면 주리반 특가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큰형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동생 주리반 특가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뭐를 가르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부처님이 저 멀리에서 벗물 나고 오시다 보니까 기원정사에 아니 대문 앞에 일주문 앞에 주리반 특가가 고개를 뚝 떨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안 했더니 대중들이 나를 바보라고 왕따를 시킵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좀 힘이 약하다든가 그러면 왕따시킨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주리반 특가를 데리고 부처님 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를 주는가 하면 하얀 헝급을 하나 주는 거예요 헝급을 주면서 넌 매일 다른 거 하지 말고 헝급을 한번 비벼봐라 흰 천을 그러나 헝급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때가 묻었어요 부처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시킨 대로 제가 천을 주게 하려고 매일 이렇게 손바닥을 가지고 비벼더라 그런데 이렇게 끔해졌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 전생에 머리도 참 좋고 착한 사람인데 부처님을 욕을 했다 그리고 수행자들을 욕을 해가지고 금생에 그런 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리반 특가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생에 남을 비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금생에 이런 보물을 받았구나 금생에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부처님 말씀을 통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하루는 너는 저기 가서 빗자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빗자루를 가져와서 들고 마당을 쓸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비추하고 빗자루 가져오고 쓸소 그러고 빗자루를 한번 쓰고 비추, 쓸, 소 그걸 매일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쓰는데 먼지를 떨어내고 때를 닦자 그런 뜻이다 먼지라는 것은 단지 우리 앞에 있는 먼지가 아니고 우리 번의 망상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탐내고 성내고 어르석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탐김치삼독이라고 해요 이 몸뚱아리를 받으면 다 탐김치삼독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육식이라는 게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보고 육식이라고 해요 눈은 뭡니까?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입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 육식을 봉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눈은 나쁜 거 봐도 안 봤다 또 내 몸뚱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그게 바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수십급을 윤회를 하면서 주리반득 간나는 분제가 됩니다 3년을 하고 나니까 부처님도 시를 하나 지었어요 부처님 제가 3년 동안 부처님이 시킨 대로 빗자를 가지고 마당을 쓸고 내 마음에 참독심을 없애라고 뼈를 닦자 뼈를 닦자 그러면서 마당을 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는 수구섭이심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이걸 지어서 부처님 밑에 바쳤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어찌 되느냐 몸과 마음은 함부로 동하지 말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그게 질인 줄 알고 마당을 쓸고 하니까 나의 깨침을 얻었다 부처님이 보니까 빗자루 가지고 마당도 쓸지 모르는 바보 비추선사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는 아란존자가 본문도 하고 가습존자가 본문도 하고 사리불도 하고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음 차례가 누구냐 하면 주리반특가 주선사예요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본문을 하는데 수구섭이심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나는 몸과 마음을 가벼이 하지 않고 마당을 쓸고 때를 닦고 번뇌를 틀어내자 이 생각만 하고 나는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하니까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59년도에 사라오 태풍 보든의 절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큰절에 가지고 행사에서 밥도 하고 고양주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밥을 잘 하려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솥뚜껑을 딱 여니까 탄 냄새가 싹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중들한테 밥을 올리지도 못하고 안 올리지도 못하고 새로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대중스님한테 밥을 터가지고 드렸어요 나는 이제 쫓게 가는구나 스님 너로 못하는구나 걱정이 돼가지고 달달달달 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혜인사에 가면 지월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키는 아주 적어요 적은 스님인데 자비보살이에요 겁이 나서 달달달 떨고 있는데 지월큰 스님이 고향을 하시고 부엌을 행자가 밥을 하는데 부엌을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쫓게 가는가 지포가 고개를 팍 쓰고 있었는데 지월스님이 일면보살 말씀도 크게 안 하세요 일면보살 꼭 보살이라 그래요 밥이 꼬들꼬들해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 같은 사람인 것 같으면 밥을 이렇게 했냐고 막 뭐라 그럴 건데 밥이 꼬들꼬들 해서 맛있다 이제 잘하려고 다음에는 내가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며칠 후에는 옛날에 통일별라는 거 있었어요 그걸 물을 잘 못 맞춰가지고 그 저 혜인사에는 밥을 많으니까 사불 가지고 퍼요 사불가 푸는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떡 붙어가지고 그래도 또 올렸잖아요 아휴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랬는데 지월큰 스님이 내려오시면서 일면보살 밥이 촉촉해서 참 맛있어요 또 이럽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도랑에 다니시다가 처음 보는 스님을 만나 그러면 동자성이 어린 스님들이 지나가다가 스님 보고 합장하고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을 절대 안 놔요 아무 어린 사람 모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상사 회주 스님이 성우스님이죠 제가 무상사에서 왔습니다 은사스님은 누구세요 성우스님입니다 지월스님이 하는 말씀이 참 좋은 데서 오셨네요 참 훌륭한 데서 왔습니다 참 은사스님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참 그 스님 훌륭하시니까 스님도 앞으로 참 훌륭한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 덕담하죠 그리고 이 지월큰 스님은 한 번도 어린애 젖먹이 보고도 말 놓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신도인들 제 말 놓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말을 저는 그때부터도 그걸 배워가지고 말을 놓는 거 봤어요 또 우리 은사스님은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무서운 스님 그러면 우리 은사스님 우리 은사스님은 명허스님이세요 명허 그런데 제가 14살 때 우리 은사스님이 돈을 3천 원 주면서 저 가야시장 가서 저 가야시장 가서 설신 하나 사고 시일 사고 반을 사고 그 다음에 비누 옛날에 비누 까문 거잖아요 까문 비누 하고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사고 돈이 100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간만에 어린님이 시장 갔으니까 옛날에 눈깔 사탕 가는 게 있어요 이만한 거예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줄줄 빨고 회인사까지 한 15리 20리 가까이 돼요 옛날에 차가 없었으니까 그걸 또 빨고 저래 와주고 이제 스님 이거 사왔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아유 기분 좋게 내놨다 사탕도 우리 간만에 먹었겠다 그러니 이거는 얼마 주고 이거는 얼마 주고 이러니까 100원은 이러더라고요 100원 남은 걸 빨리 계산하시는 사탕 사 먹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온 걸 내보고 던지는 야 이놈아 중이 돼가지고 하루 3끼 밥 먹으면 됐지 그 100원을 사탕을 사 먹어 너 같은 놈은 중도로 모아 딱 우리 은사님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저는 아 참 너 잘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사탕 사 먹었으니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제가 한 30분 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오셔가지고 너 잘못했냐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다음에는 다시 안 그래할 수 있나 예 안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사탕 사문 그 죄로 부처님 밑에 참여를 해라 3000배를 하고 와라 제가 100원짜리 사탕 사먹고 3000배를 했어요 그래도 스님 되려고 안 좋게 가려고 그런 스님이 우리 혜인사에 제가 두어낸을 마음에 항상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제 이야기예요 제가 군회를 이제 가서 군 법사로 간 게 아니고 소총 소총 뭐 이렇게 총수는 돼가고 남자분들은 군에 갔다 오셨겠죠 군에를 갔다 제가 김신저 넘어오고 난 뒤에 군에를 갔어요 71년동안 갔는데 그때 군대 생활을 딱 3년 했어요 3년 요즘은 뭐 한 2년 한다든가 그래요 3년을 했는데 군을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저는 스님이 꼭 다시 돼야 됐다는 건 저는 이게 원이에요 다음 세상에도 저는 스님이 되겠다고 원을 세운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보면 금생에 내가 뭐 됐든가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너블바라 금생에 받고 있는 보호가 전생의 업이다 다음 세상에 네가 뭐됐든가 하는 것은 금생에 내가 닦고 있는 그 업이 다음 생에 네가 받을 보호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부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잠에 총 내 우선에도 태어나실 거예요 그런데 군에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예비군 남자들 있잖아요 예비군복 입고 베레모 쓰고 이제 해인사를 더 가는 거예요 더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까지 군대 생활 3년 하고 스님 생활을 했는데 내가 다시 머리를 다시 이제 밀고 스님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해보자 등산 등산 배낭을 하나 메고 전국에 이제 주요한 사찰로 다니면서 참배하고 큰 스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스님 생활을 잘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스님한테 딱 물어보는데 이건 개인적이에요 이 방송 나가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스님 보고 제가 산배를 하고 큰 스님 저는 어떻게 어떻게 내가 해인사소 살았고 우리 은사 스님은 누구고 다시 내가 제대를 하고 스님 되어야겠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탐김치 삼독심이 있고 오용락이 있다 그랬죠 재색식명수 요거 이제 설명하려면 좀 긴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23살 4살 먹으니까 피가 벌걸 끓잖아요 이 승복이 있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큰 절에 가면 항상 이렇게 차수하고 다니는 그냥 큰 스님 보고 조실스님이에요 절을 하면서 스님 어떻게 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용락이 끊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삼독심이 끊어집니까 이게 참 주위에서 보니까 참 힘듭니다 그때 큰 스님이 하는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큰 스님은 지금은 끊어졌습니까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큰 스님이 저보고 딱 쳐다보더니 야 인마 그거는 그거는 거화 갈 때 끝나는 거야 거화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할 때 장작을 딱 이렇게 해놓고 불을 딱 지를 때 그때 오용락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반은 깨쳤어요 성부는 못해도 아 이런 거구나 큰 스님이 70, 80대 가지고 큰 존경받는데도 그 말씀을 마지막에 제인태 해준 거예요 삼독심과 오용락이 거화 갈 때 숨이 떨어지고 시체가 탈 때 그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 때 의종인금이라는 분이 단독으로 민생에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시찰하러 다녔어요 밤은 깊어가지고 멀리 산속에 보니까 불이 하나 켜져 있는 초갓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대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유아무아하니 인생지하니도다 이래 써놨어요 유자는 이슬유자고 왔자는 개구리와자예요 유자는 이슬유자고 왔자는 나았자고 묻자는 없을 묻자고 왔자는 개구리와자예요 나는 있는데 개구리는 없다 그런데 인생지하니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하룻밤 좀 자고 와자니까 방이 협소해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기 조금 가면 주막집인데 거기가 주무세요 도저히 안 재워준다니까 그 주막집에 가지고 잠을 자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슨 소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2조 때 이규모 선생 유명한 분이잖아요 문장가로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발언문을 쓴 분이 이규모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6살 때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고 16살 18살 20살에 과거 시험을 받은 데 낙방이 된 거예요 23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좀 방탕한 분이야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 뭐 풍류를 좋아하는 분이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모르니까 옛날에 까마귀하고 깨꼬리가 있는데 까마귀하고 깨꼬리가 맨날 만나면 자기가 예쁘다 그러고 자기 음성이 좋다고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것도 까마귀가 하루는 하는 소리가 야 우리 둘이서 계속 다타봐도 승부가 안 나니까 우리 노래 시작하자 노래로 깨꼬리는 생각하는 게 자기가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잘하잖아요 자신 있게 그러자 그랬는데 까마귀는 왜 그걸 제안했을까 그걸 모르고 그래도 매일 깨꼬리는 산에 가지고 발성 연습도 하고 몸단장을 하는데 까마귀라는 놈은 자루를 하나 가지고 논두덕이 와서 매일 깨구리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할게 백노 하잖아요 백노 노자가 백노 노자예요 왓자는 깨구리 왓자고 잇자는 이로를 잇자고 깨구리 가지고 백노를 이롭게 했다 그게 왓자고 그게 왓자고 그게 왓자고 그게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까마귀라는 놈은 매일 노래 연습도 안 하고 몸뚱에 가서 개구리만 잡아가지고 뒤로 백노에게 상답을 한다 그러니까 노래를 둘이 딱 했는데 황새가 백노가 까마귀가 잘했다 손을 들어줬다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장원급제에도 매일 변박매 갚아하는 거예요 변박매 그래서 나는 모든 게 싫고 그래서 그냥 글이나 읽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강경을 읽고 매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 나도 과거 시험을 가는 도중인데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시험을 잘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가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옛날에는 왜 두루마를 해가지고 착 내려오면 여기 대해서 논하시오 일어났잖아 그 제목이 뭐냐면 유와 모하니 인생지하니로다 이렇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떡 쳐다보니까 그 앞에 앉은 분이 그 초가집에 왔던 임금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가 됐어요 그럼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출세기를 확 달린다 그게 와유로라는 전부 다 이제 그 여러분들 그걸 한번 내보세요 휴대폰 있죠 진동을 해놨죠 한번 내보세요 됩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모인 분은 한 300명 400명 되겠지만 우리 절에도 법회한다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리고 마이오몬 500명 근데 불교 방송 듣는 분은 얼마나 되겠어요 수백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눈과 귀는 여기 앉은 분만 보지만 방송을 타면 수백만이 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독해사 법당이 크니 어디 법당이 크니 그래도 무상사 법당이 최고 큰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저 휴대폰 한번 해보세요 자 060 8000 7000 그래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갑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060 800 7000 7000번 아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부처님 범흥하면서 쭉 나오네요 예 제가 지금 몇 살 보입니까 몰라요 대략 몇 살 같아요 50 보사님 내가 이거 돈 같은 건 없어도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네 제가 올게 76 76 지고요 정혜생입니다 근데 제 나이는 올게 45살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998년 99년 2년 사이에 아산병원에 16분 입원했습니다 복수가 차고 황달이 되고 강한 경화가 돼서 의사선생님이 2개월 못 남긴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의 일은 제가 내가 빠지더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이랬어요 울면서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 이식하라고 23시간 동안 간을 이식했습니다 그때 혼수상태가 있었는데 원명스님이라는 분이 그 병원에 시달림을 하러 왔어요 제가 알기로 연불을 2시간 동안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하는데 저도 정성껏 했어요 그러고 난데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돌아가셨겠나 그 스님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들었다고 저도 같이 연불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어쨌든 간에 건강해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가지고 그 스님 보고 전화를 했어요 스님 그때 연불 시달림하러 왔느냐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그때 인도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타가야에서 기도를 하는데 스님이 수술하러 갔다 라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해줬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보사님 기도를 할 때 원효순이 뭐라 그랬냐면 뱃설이 예빙이라도 무현하심하며 아장예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절하는 무릎이 말이오 피가 절절 나더라도 불구하는 생각하지 말고 아장예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줄인 창자가 끊어질지라도 바쁘한 생각하지 말고 일념을 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일념을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사자가 22살 먹은 내사자가 와서 제가 간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22살 먹은 사람의 간에다가 23년 됐으니까 45년생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 먹고 하면서 돈이 5억 들었어요 5억 들었어요 수술하고 5억짜리 한번 만져보려면 손가락 한번 만져보려면 만원 내고 악수하면 하면 10만원 내고 포옹하면 100만원 내야 돼요 제 인테나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한 통화는 해야지 한 통화를 이게 얼만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돌리라고 그랬는데 다음에도 하나 한 번씩 돌리세요 아셨지요? 이제 다른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우명이 난득 호도라는 거예요 난득 호도 난득 호도 난득 호도라는 소리는 바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와 만사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70% 정도가 중국에 가면 가훈이 난득 호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중국에 정판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판교라는 분은 글을 잘 쓰는데 누가 글을 써달라면 난득 호도라고 써주는 거예요 호도라는 말은 바보라는 소리인데 사람은 똑똑해지기는 쉬워요 어디가 잘난 척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 모이면 뭐 내가 잘나고 구내가 보세요 저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포함되고 우리 집에 잘 살고 뭐 짜고 저 짜고 그렇게 다 머심애들 만나면 속된 말로 공갈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랑하고 누구든지 여자들도 어디가서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잘난 사람이 바보되기는 어렵잖아요 바보는 바보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비의 전화라는 걸 해봤는데 지금 상담 개발이라고 그거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거기 전화해보면은 어떤 분은 한 6시간 정도 합니다 붙잡고 근데 그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뭐 해결하려고 내가 뭐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든지 울든지 여자든지 들어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디가지고 잘나게 하기는 참 쉬워도 잘난 사람이 바보처럼 그래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은 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어렵다 연세기가 많은 분 애들 여기 저 머리가 허연 분들 계시는데 젊을 때는 얼마나 예뻤어요 얼마나 총각들이 주릉주릉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지금은 낙엽이 지니까 어째 됐어요 별로 집에서도 뭐 아이고 할머니 저 어디 다녀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효스님이 말씀을 그러세요 우리가 신심 나고 젊을 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업을 냉히어 노인불수라고 그랬거든요 젊을 때 수행을 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힘없어가지고 복지면은 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안 되는 게 덜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참 좋은 기회에 부상사 법당에 오셔서 전화 한 통화도 딱 그리고 포기를 위해서 눌러주시니까 얼마 좋습니까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였다 말이야 참 훌륭한 천자가 있었는데 천자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런데 이분은 그 천자의 왕비를 하루라도 한시라도 보지 못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출장을 가는데 부인을 요즘처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몇 달 걸리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장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를 불러서 왕비를 그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내가 전국을 투월할 건데 우리 왕비를 그대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 장승료라는 분이 뽑혔어요 이분이 이제 참 그림을 참 그리고 눈가에 미소고 뭐 이런 보조개고 다 이제 그래가지고 내일쯤 천자한테 그 그림을 바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실수로 해가지고 붓을 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 떠뜨렸냐 배꼽 밑에 떠뜨려 하아 우리 지우려고 지우려고 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천자한테 그걸 바치는 거예요 천자한테 딱 바치니까 천자가 딱 보더니 배꼽 밑에 점을 딱 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놈 데리고 와라 장승료라는 데리고 와라 너 이놈아 왕비의 배꼽 밑에 점을 네가 어떻게 봤냐 너 이놈 나쁜 놈이지 너 이놈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야지 이놈을 벌을 주려고 그러는데 신화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다 봤는데 배꼽 밑에 점을 안 봐도 그리는 거 보면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 봤어요 저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붓을 떠뜨려가지고 아무리 이걸 지우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죽을 거도 하고 가서 왔습니다 너는 이만큼 안 본 것도 그릴 수 있으면 내가 어제 꿈에 본 분을 네가 그려와라 이런 거예요 천자가 꿈에 본 분을 아무리 좋은 참 잘하는 화가라도 어떻게 그리겠어 이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목숨이 바쳤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생명을 걸리면 일심을 해야 된다 부처님 생명을 위해서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부처님 일국을 심을 기도한다 회양하는 날이 이 천재 장성료 꿈에 관세음보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두 말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장인데 딱 받쳤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본분이 관세음보살인데 네가 어쩌게 이걸 그렸냐 어쩌게 네가 이걸 그렸냐 이야 이분은 진짜로 최고의 화가다 그러고 상도 주고 벼스도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정 가고 그럴 거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봉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하려고 하면 전화 한 통 더 돌리는 게 보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셨지요?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더라도 도사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못 읽으십시오 예 금일 본문을 읽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곡이 vezes도 파일이